Q. 정보가 곧 합격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회원 꼭 추천합니다. 내가 집을 갖고 있다고 공동주택을 아파트 갖고 있는데 너무 노화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만 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설립하는 조합이 따로 있는 거지.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지역 직장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근데 리모델링은 혼자 다녀요. 왜? 본질이 다르잖아 지금.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역 주택 지역을 볼까요? 한 번? 다음에 구분에 따른 지역의 거절은 주민의 동그라미. 주민이 거기 옆에 밑줄 거여야지 주택을 뭐 한다고 써있어요? 마련한다고 써있잖아요 주택 마련. 그러면 다음에 거절은 주민이면 1, 2, 3, 4, 5, 6, 7, 8, 9 보이시나요 지금? 그럼 외우지 마세요. 서울특별시 플러스, 인천광역시 플러스, 경기도에 거절은 주민이 그런 뜻이야. 같은 지역에 거절은 주민이 그런 뜻이야. 자 주민이 키워드지 주민.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서 뭐 하려고 모이죠 이분들이? 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면 이 조합의 이름이 뭐예요? 지역주택조합. 그럼 직장은 누가 모이면 될까?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로자가 모여서 설립하면 직장주택조합이에요. 근로자의 동그라미 침대. 구성이 다르죠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은 전혀 별개라고 보셔야 돼. 소유자의 동그라미 침대.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 그럼 이 사람들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리모델링만 하려고 설립하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이 있다. 이건 아셔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럼 끌고 내려갈게요. 자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가 2번이야. 그때 인가의 동그라미 쳐야지. 여러분 모든 점은 다 인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예구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손대지마. 세 명만 비추고 시장운수 구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세 명만 나와. 세 명만. 자치시하고 자치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 명한테 가서 인가받습니다. 누구 누구 누구. 네 시장운수 구천장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장 기본요인이니까 그 정도만 보시고 2번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2번에 조합이 두 개 나와요. 제목 읽어볼게요 제가.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 인가유권 써 있죠. 그럼 지역하고 직장은 묶여져 있지 같이. 리모델링은 따로 있지 지금. 오른쪽에 3번에 따로 있어. 분리가 시작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은 어차피 주택 마련이니까 인가신전 들어갈 때. 자 주택건설할 땅이 필요할까 필요가 없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 토지사용권원이 필요한 거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유권은. 두 번째 줄. 자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 사용권을 갖고 들어가야 돼. 사용권은. 집주일내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자 지금 당장 소유권 100% 확보하기는 어려우니. 80% 이상 뭐만 확보하면 된다. 사용권으로만 확보하면 된다. 그럼 뭘 내주겠다. 인가를 내준다는 얘기지. 인가 받기 위해서는 사용권원이 필요한 거야.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서 같은 게 들어가야 돼. 그것도 비율이 몇 프로. 80% 이상만 들어가면 인가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들어가요. 지역과 직장만 들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리모델링은 땅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 집이 있잖아요. 결의서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서.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 의결권에 결의를 증명한 서류라고 써 있죠. 결의를 증명한 서류가 결의서. 다시 말하면 동의서를 말하는 거지.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줄이면 리모델링은 결의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거기서 박스 안에 기억보는 체크만 좀 해놔요.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밑줄. 얼마 이상? 3분의 2. 동별 얼마? 이상의 결의 및 동의의 동그라미죠예요. 동의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밑줄. 이런 결의서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서가 리모델링은. 그러면 우리는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기준적으로 잡으시면 돼. 주택단지 전체를 뭐하겠다는 거지? 아파트단지 전체를 뭐하죠?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뭐봐 들어가야 돼요? 인가. 인가 들어갈 때 뭐 들어가야 돼요? 세 글자로 할게요. 결의서. 그 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는 전체에 대한 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고. 거기 동그라미 친구 읽으면 되잖아. 3분의 2사. 그리고 동별로도 결의 요건이 필요하죠. 과반수. 동별로는 과반수가 도장을 찍으면 되고. 전체로는 얼마 이상이. 3분의 3의 도장 찍으면. 갖다 내면 인가 내준다는 얘기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외울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지금 구별하셔야 돼요. 이 요건은 이 결의서가 필요한 조합은. 지역이나 직장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무슨 조합만. 리모델링. 자 그럼 지역과 직장은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한가요 땅이. 사용고론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 이상. 80 이상. 그걸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을 잡으라고. 먼저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달라요 지금. 인가 밖의 요건이 다르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려가서 손해배상책임 읽어보시고. 여기서. 조합설의 신고라고 보일 거예요 신고. 별표 하나 달아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5번은. 자 여러분 보세요.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델링을. 주택조합을 설립을 내면 뭐 받는다고요? 뭐 받아야 된다고? 인가 받는다고 했잖아 지금. 근데 인가 받을 필요 없고 뭐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걸 내는 거예요 시험은. 인가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와. 그러면 신고라는 얘기는.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완화해 준다. 자 그게 두 가지 밑줄 보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자 국민주택에다 밑줄. 자 국민주택은 여러분들 공급받는데요. 그럼 이거 강화해요 완화해요. 완화해요 국민. 우리 뭔지 배웠잖아 오늘. 자 그리고 이 주택을 공급받고 설립원은 직장만 완화시켜줘. 동그라미. 자 근데 이 지문을 바꾸진 않아 사실. 바꾼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럼 이 지문은 준다고 봐야 됩니다. 본시험에서.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지문이 떴죠 지금. 자 이거 이거. 어떤 주택. 국민주택을 공급받겠다. 이 지문 준다고요. 안 받고. 또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다라고 주는 지문도 안 받고. 그럼 결론은 이걸 받고. 이걸 인가라고 받고. 그럼 x 하신대. 그럼 정리하세요. 자 설립 목적이 어떤 주택을 공급받고자. 자 이거 네 글자 읽어봐. 남의 일이 아니여. 시험장 가서 봐야 돼.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설립하는 무슨 조합은. 직장주택조합 딱 등장하죠. 그럼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 이때는 인가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 신고라고 나오면 맞고. 인가 나오면 x가 됩니다. 그만큼.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야. 완화하는 거야. 설립이 쉽잖아.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인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겠네. 그래서 이 인가라고 하는. 이 신고라는 단어가 인가로 바뀌어져 있을 거야. 시험장 가면. 그럼 무조건 x 하시라고. 어디를 뭘로 바꾸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시험은. 그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빼고. 잡으세요.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거야. 이거 하나만 신고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인가는 거의 안 내. 신고를 내는 거야. 신고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내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됐고. 자 내려가셔서. 자. 6번도 중요해요. 자. 제목이 뭐냐면. 주택의 우선 공급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주택조합은. 자.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업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끊어버려. 뒤에 읽지 말고. 다시 읽어볼게요.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업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업원을 위해서. 구성원이 조업원이니까. 주택을 건설한대. 건설한 주택을 조업원에게 우선 공급한대.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해당돼요 해당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지역주택과 직장은 뭐가 목적이에요. 설립 목적이 뭐예요. 내 집 마련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우선 공급하는 거 아닌가 이거. 조업원들한테. 그러면 조업원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우선 공급하는 게 맞지. 그러면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은. 지역과 직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이야 이게. 리모델링은. 내 집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조합 옆에 보면 리모델링은 제외한다고 써있잖아요. 거기다 밑줄 것이라는 얘기지. 이걸 리모델링에 해당된다고 나오면 X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은. 다시.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은. 이 세 가지 조합 다 들어가요. 두 개만 들어가요. 두 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그렇지. 지역과 직장까지만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은 해당사항 없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고. 3번 내려가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조합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밑줄.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 반입니다. 끝까지 밑줄 보세요. 50% 이상이 누구야 되죠. 조합원. 맞습니다. 또 하나.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0명 이상 해야 한다. 끝까지 밑줄 다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이해를 간단히 하셔야지. 그럼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예를 들어서.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요 안해요. 건설하죠. 건설하려면 예정 세대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천세대 짓는데 천세대. 예를 들어서 천세대 짓겠다. 건설 예정 세대 수가 천세대입니다. 거기에 반 이상이 누구로 구성돼야 돼요. 조합원. 조합원.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최소 인원은 몇 명. 2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건 최소 인원이에요. 근데 이 요건을 지문을 준단 말이에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또한 갔다 해당된다.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 보세요. 리모델링 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새로운 주택 건설할 이유가 없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불러드린 그 내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되고. 조합원은 최소 20명 이상이 됩니다. 라는 규정은 세 가지 조합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지역 주택조합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직장 들어가죠. 뭘 안 들어가요. 그렇지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 리모델링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흐름이 지금 연결되는 게 지금 불러드린 조문 중에서 규정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누구하고 누구는 같이 다녀요. 지역과 직장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다닐 수밖에 없는 게 리모델링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돼. 왜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같이 합칠 수가 없는 거야.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가면.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자 지역 주택조합 밑줄 거세요. 여러분 지역 주택조합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지역 주택조합은 A번 볼까요. 자 일단 여기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돼요. 누가. 주민. 두 글자만 얘기하면 돼. 같은 직에 거전한 주민이 주택을 마련해서 결성하는 조합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 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무주택 세대주. 근데 집이 있어도 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도 돼요. 그게 A번에 있는 거야. 제가 읽어드릴게. 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밑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슬러시. 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또는 또는. 주거전이면 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몇 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일 것. 그러면 집이 있어도 조합은 될 수 있나 없나. 있잖아요. 얼마. 85면 국민주택 규모 맞지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에요. 둘 중에 하나. 아예 집이 없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몇 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 지역주택조합에 조환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비번이에요. 엔드야.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왜.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자 주소 이전만 하고 나서 조합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강화시킨 거야. 자 1년에 반 이상은 거주해야 돼. 몇 개월 이상. 6개월.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무슨 조합은 될 수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에 조환될 수 있습니다. 넘깁니다. 직장갑니다. 직장. A번 똑같다 그러세요. A번 똑같다. 자 왜냐하면 직장도 여러분들 보세요. 직장도. 주택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합소득 인간 신청일로부터 입축하는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전용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몇 채. 한 채 소유하는 세대주의자 될 수 있다. 자 똑같잖아. A번은. 뭘 또 밑줄 긋고 또 외워. 뭘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놔두신대. 확인만 간단히 하시고. 자 B번 갈게요. B번도 밑줄 긋고 없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 오면. 같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시 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나 지자체나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얘기지. 아니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런 것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직장은. 그 정도만 보시면 돼. 여기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될 수 있고. 직장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니까. 거기 손 댈 거 없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 자 D급번 가면 리모덴인 주택조합 나와요. 여기는 누가 될 수 있죠. 집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다 소유자잖아 소유자. 소유자만 동그라미 침대지. A번에 가면 공동주택 소유자 나오죠. D번에 가면. 복리지설의 소유자 될 수 있지. 다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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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치고 내려가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 남의 집을 리모델링 해줄 수는 없잖아.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4번 가시면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이에요. 자 거기도 조합 두 개 나와요. 밑줄. 지역과 직장만 들어가. 리모델링은 해당 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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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신규가입이 금지되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 있는데 다만. 자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구소구청장으로부터. 자 밑줄. 추가 모집 승인 받았대. 그럼 시장구소구청장이 추가 모집 승인 해준 거죠 지금. 그럼 추가 모집할 수 있지. 또 하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동그라미 쳐요. 뭐 하는 경우. 충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신규로 모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 충원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봐요. 가끔. 그 충원할 수 있는 사유가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개인데. 다 할 거 없어요. 1번에 사망의 동그라미 있어요. 사망. 자 지금 1번이 저 5번이 뭐가 됐다고 나오죠. 사망하면 불가피한 사유 맞나요. 그럼 충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 당연히 있는 거지. 사망하신 분을 다시 일으켜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망하셨습니다.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다 하지 마시고. 체크해 드린 것만 하세요. 5번 보시면 돼요. 5번. 3번하고 5번. 3번하고 5번은 똑같아. 3번이 뭐냐면. 조업원 탈퇴 등으로 인해서 조업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됐다. 밑줄. 자 원인이 탈퇴를 해서 50% 미만이 됐대요. 자 5번 갈게요.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돼요. 조업원 수가 변경된 세대 수의 밑줄 얼마 미만 됐대. 50 미만.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이 있나요 없나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어버린 거죠. 원인은 중요하지 않지.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 같은 경우는 기본이 기본적으로 조업의 설립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얼마 이상. 50% 이상의 조업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탈퇴 등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계획 승인 변경 등으로 인해서 50%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미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법적 요건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면 사업 자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업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충원을 허용하는 거예요. 한두 명 모자란다 그러면 충원을 허용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문에 본시장 가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50% 이상 미달됐다는 단어가 나오면 결론을 내리고 가세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충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충원의 사회가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너저분하게 하고 있어.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되지. 사망 그러면 충원할 수 있다. 결론. 또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얼마 미만이 됐다. 50 미만이 됐다. 그럼 결론.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만 더 하고 계시죠. 밑에. 자 5번 가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데 숫자만 동그라미 쳐요. 자 주택조합원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동그라미.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숫자만 외우면 돼요. 이거는 2년입니다. 아파트 건설하러 갈 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러 가겠지. 그 기간이 몇 년? 2년. 그래서 2년이라는 숫자가 바뀌면 액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전이니까 많이 본 다음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교시 하시고요. 자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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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